27장 찬송가 음악회 아이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수선화가 피었을 무렵 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던 것이다. 코닐리어 특유의 열정을 더해서 분명하게 말하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장난을 가지고 지나치게 수선을 피운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보았고 그러는 동안 기세가 한결 누그러졌다. 하지만 정작 코닐리어는 마음이 불편해서 앤을 붙들고 한탄했다. 앤, 아이들이 이번에는 묘지에서 음악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하필 감리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시간에 그랬다지 뭐예요. 해적 키어플록에 비석에 앉아 꼬박 한 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대요. 부른 노래가 대부분 찬송가라서 그것만으로는 별일 없었을 거예요. 아휴, 문제는 마지막에 폴리올리 두두를 끝까지 불렀다는 거죠. 그것도 백스터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대요. 수전이 말했다. 저도 그 자리에 거기 있었어요, 사모님. 그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하필 왜 그날 저녁을 골랐는지 유감이었네요.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 앉아 그처럼 경박한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다니 듣는 내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코닐리어가 가시돋은 말을 했다. 감리교회 기도회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수전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감리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갔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감리교인들에게 주눅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참인데 남의 말을 끊고 끼어드니까 기분이 언짢네요. 아무튼 기도회가 끝나고 백스터 부인이 정말 민망한 일이네요 라고 하기에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 아이들은 모두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감리교회 성가대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걸 싫어하나 봐요. 음정이 제대로 맞는 날은 주일 뿐이잖아요.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저는 한 방 제대로 먹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아휴, 아이들이 그런 노래만 부르지 않았어도 부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아휴, 묘지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다니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올 뿐이죠. 길버트가 말했다. 거기 누워계신 분들 중에도 살아생전에 폴리올리두두를 부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코넬리언은 길버트를 책망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앤에게 당부해서 입조심을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고 그러면 의사로 일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마셜은 더 심한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공인이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메러디스 목사님은 서재에 있을 때 늘 창문을 열어두지만 아이들 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여느 때처럼 책에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오셨을 때 내가 알려드렸어요. 수전이 나무라듯 물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죠, 엘리어 부인? 말이 심하네요. 감이라니요. 지금은 누군가가 감히 나서야 할 때라고요. 목사님은 페이스가 저널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평소 주간지 같은 걸 보지도 않고요. 하지만 목사님이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아이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 문을 나서자마자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을 테지만요. 그리고 목사님은 유머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지난주 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내용은 참 훌륭했지만 다들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설교한 걸 실천하지 못하니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죠. 코닐요는 자기가 한 말을 메러디스 목사가 금세 잊어버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목사는 무척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고 그날 밤 아이들이 용납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무지개 골짜기에서 놀다가 돌아오자 모두를 서재로 불렀다. 아이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었다. 무척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최근에 야단 맞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었다. 이틀 전 마사 할머니에게 초대받아 저녁을 먹으러 온 피터 플래그 부인의 비단 드레스에 칼이 잼을 속긴 했지만 메러디스 목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친절한 플래그 부인도 별말 없이 넘어갔다. 게다가 칼은 스스로 정한 벌로 저녁 내내 운하의 드레스를 입고 있기까지 했다. 운하는 아버지가 로즈메리 웨스트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다리는 덜덜 떨렸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가 잘못 짚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무척 엄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러디스 목사가 말했다. 얘들아,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참 속상하구나. 지난 목요일 저녁에 너희가 묘지에 앉아서 세속적인 노래를 불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감리교회의 기도회가 열리는 동안에 그랬다면서? 당황한 제리가 소리쳤다. 아빠, 그날 기도회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런데 아빠, 왜 그걸 세속적인 노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찬송가 음악회였으니까요.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죠? 감리교회가 그날 밤 기도회를 연다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전에는 화요일 밤에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목요일로 바뀐 뒤로는 자꾸만 헷갈려요. 그럼 너희는 찬송가만 불렀니? 제리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 그건 아니에요. 폴리, 울리 두두를 불렀으니까요. 마지막에는 신나는 노래를 부르자고 페이스가 제안했거든요. 하지만 우린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빠. 믿어주세요. 페이스가 나섰다. 제리 혼자 뒤집어쓰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음악회를 열자고 한 건 저예요. 감리교회에서 석주전에 음악회를 열었잖아요. 그걸 따라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감리교회 사람들은 음악회 때 기도했는데 우린 그 부분만 뺐어요. 우리가 묘지에서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긴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날 아빠도 서재에 계셨잖아요. 페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땐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난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 물론 변명할 생각은 없어. 너희가 아니라 내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왜 그런 바보 같은 노래를 부른 거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우릴 심하게 혼내주세요. 우린 야단 맞아도 싸요. 제리는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선행클럽 모임에서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페이스를 몰아붙였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메로디스 목사는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어린 죄인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부드럽고 지혜롭게 타이르기만 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잘못을 니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층으로 조용히 올라가면서 제리가 속삭였다. 이번 일로 우린 엄한 벌을 받아야 해.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선행클럽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할지 정하자. 난 아빠가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 그런데 감리교회 사람들은 제발 무슨 요일에 기도회를 열지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어. 자꾸 바꿔대니까 헷갈리잖아. 누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어쨌든 내가 걱정했던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아이들이 나간 뒤 서재에 홀로 있던 메로디스 목사는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하... 하느님 도와주소서. 저는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오... 로즈메리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28장 금식일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선행클럽은 긴급 모임을 열었다. 어떤 벌이 가장 적절한지 의견을 주고받다가 결국 하루 동안 금식하기로 결정했다. 제리가 당부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어쨌든 난 금식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했어. 이번엔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언제 가져올까? 운하가 물었다. 굶는 것쯤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운하는 제리와 페이스가 어째서 더 어려운 벌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궁금하기까지 했다. 페이스가 제안했다. 월요일에 하면 어때? 주일에는 보통 배불리 먹지만 월요일 식사는 보잘것 없잖아. 제리가 소리쳤다. 아니야. 금식하기 쉬운 날을 골라서는 안 돼. 오히려 가장 힘든 날을 골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이 좋겠다. 네 말처럼 그날은 차가운 디토 대신 구운 쇠고기를 먹을 때가 많잖아. 디토를 먹지 않는 건 벌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적당할 것 같아. 그날 아버지는 로브리지 북부교회에서 설교하고 저녁 예배 시간 전에나 돌아오실 거야. 마사 할머니한테는 우리 영혼을 위해 금식하는 중이라고 하면 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 할머니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금식일이 되었다. 마사 할머니는 저 천둥 벌거숭이들이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나 보군이라고 웅얼거렸을 뿐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메러디스 목사는 이미 집에 없었다. 빈속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평소에도 본인이 잊어버리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을 자주 거르곤 했다. 그리고 마사 할머니가 차린 식사는 건너뛴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었다. 심지어 배고픈 천둥 벌거숭이들까지도 메리벤스가 경멸했던 덩어리진 죽과 푸르스름한 우유를 먹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심은 달랐다. 가뜩이나 허기진 상태에서 고기 굽는 냄새까지 맡자 아이들은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덜 익은 고기라도 한입 베어물고 싶었다. 침만 꼴깍꼴깍 삼키던 아이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묘지로 달아났다. 우나는 식당 창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안에서는 로브리지 북부교회의 목사가 여유롭게 식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 고기 한 점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제리가 명령했다. 이제부터 그런 말 금지야. 버리라는 게 원래 힘든 거야. 난 지금 음식 모양의 조각품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불평하지 않잖아. 우리 음식 말고 다른 걸 생각해보자.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해. 그렇게 저녁때까지 버티자 더는 허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페이스가 말했다. 이젠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내 속에 있던 무언가가 죄다 사라진 기분이 들어. 배고픈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야. 하지만 우나는 안색이 나빠 보였다. 난 왜 이러지? 머리가 빙빙 돌아. 그래도 우나는 힘을 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녁 예배에 갔다. 만약 메로디스 목사가 자기 설교에 푹 빠져있지만 않았어도 목사 가족석에 앉은 아이의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눈은 푹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목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심지어 평소보다 설교도 길게 했다.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가를 부리기 직전에 기어코 일이 터졌다. 우나 메로디스가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클로 장로의 부인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는 페이스의 팔에서 우나의 작고 여인 몸을 받아앉고 성고실로 달려갔다. 메로디스 목사는 찬송 가며 남은 순서 따위는 모두 내팽개치고 헐레벌떡 부인의 뒤를 따랐다. 신도들은 각자 알아서 예배를 마쳤다. 페이스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클로아주머니, 우나가 죽었나요? 설마 우리가 우나를 죽인 거예요? 메로디스 목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클로 부인이 말했다. 그냥 기절한 것 같아요. 아, 저기 의사 선생님이 오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길버트가 애썼지만 우나는 좀처럼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한참 동안 이러저러한 치료를 받은 뒤에야 우나는 겨우 눈을 떴다. 길버트는 우나를 목사관에 데려다주었고 페이스는 흐느끼면서 뒤따라갔다. 우나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금식일이니까요. 금식일? 금식했다고? 메로디스 목사와 길버트가 연달아 외치자 페이스가 울먹이며 말했다. 네, 묘지에서 폴리울리 두두를 부른 벌이에요. 메로디스 목사가 괴로워하며 말했다. 예야, 난 그 일로 너희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길 바란 게 아니란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꾸지람 했을 뿐이야. 너희는 잘못을 뉘우쳤고 그래서 내가 용서했잖니. 페이스가 설명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건 규칙이니까요. 선행클럽의 규칙이요.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빠가 창피를 당하게 만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를 잘 돌보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로디스 목사는 신음했지만 길버트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종일 굶어서 기절한 거로군요. 음식을 충분히 주면 곧 회복할 겁니다. 클러브인, 죄송하지만 운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페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뭘 좀 먹여야겠네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누가 또 기절할지 모르니까요. 페이스가 후회하며 말했다. 운하한테는 금식을 시키지 말 걸 그랬어요. 제리와 나만 벌을 받아도 됐는데. 우리 둘이 음악회를 하자고 부추겼거든요. 우린 언니 오빠이기도 하고요. 운하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폴리울리 두드를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벌을 같이 받아야 해요. 클러브인이 우유 한 잔을 가져왔고 페이스와 제리와 칼은 조용히 식료품 저장실로 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메로디스 목사는 어두컴컴한 서재로 돌아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가르치려 했다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다는 거지. 손을 잡고 이끌어줄 사람도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서 그 조그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인가. 페이스가 천진난만하게 했던 말이 그의 마음에 대모처럼 박혔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고 보듬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성구실 소파에 누워있던 운하의 모습은 어쩜 그리도 연약해 보였던가. 가냘픈 손과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다. 후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았다. 운하는 서실리아가 특별히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던 아이였다. 충 늘어진 딸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는지 모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엘리자베스 커크에게 청혼을 해야 하나? 엘리자베스는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엄마가 되어줄 것이다. 로즈메리 웨스트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기꺼이 청혼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다른 여인에게 청혼할 수는 없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면 로즈메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한다. 하지만 무진 애를 써봐도 그럴 수는 없었다. 로즈메리는 그날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킹즈포트에서 돌아온 뒤로 처음이었다. 설교를 막 마쳤을 때 메로디스 목사는 사람들로 혼잡한 뒷좌석에 앉은 로즈메리의 얼굴을 언뜻 보았다. 순간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헌금 시간에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그는 청혼한 날 이후로 로즈메리를 본 적이 없었다. 찬송가를 인도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메로디스 목사의 손은 떨렸고 창백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때 운하가 정신을 잃자 다른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어두운 서재에서 고독하게 앉아있는 동안 온갖 기억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에게 로즈메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인이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라 해도 그런 신성모독을 저지를 수는 없었다. 홀로 이 짐을 져야 한다. 지금보다 아이들을 더 주의깊게 살피고 매사의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거리낌 없이 털어놓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메로디스 목사는 이렇게 마음먹은 뒤 등불을 켜고 두툼한 새 책을 집어들었다. 신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내용이었다. 한 단언만 읽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렇게 5분이 지나자 메로디스 목사는 복잡한 세상사와 쓰디쓴 괴로움을 모두 잊고 심오한 사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29장 오싹한 이야기 6월에 갇혀버든 어느 날 저녁 무지개 굴짝이는 곳곳마다 기쁨이 가득했고 그곳에 모인 아이들의 마음도 들떠있었다. 연인의 나무에 달린 방울이 요정의 목소리처럼 울렸고 흰옷 입은 귀부인은 초록빛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바람은 정답고 유쾌한 친구처럼 아이들에게 웃음 지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움푹 파인 땅에서는 막 자라난 어린 고사리가 향기를 내뿜었다. 검은 전나무들 사이로 야생 벗나무가 드문드문 자라나는 모습이 마치 하얗게 낀 안개 같았다. 잉글사이드 뒤편의 단풍나무 숲에서는 울새가 끊임없이 울어댔다. 저 너머 글랜세인트 메리 마을 비탈길에 꽃이 가득 핀 과수원은 황혼을 베일처럼 두른 듯 달콤하고 신비로우면서도 멋진 모습을 드러냈다. 봄이 왔다. 봄은 젊은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계절이다. 그날 저녁 무지개 골짜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도 모두 즐거워하고 있었다. 메리벤스에게 헨리 워런의 유령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기 전까지는 잼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제는 저녁때가 돼도 입학시험 공부를 하느라 좀처럼 잉글사이드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제리는 연못가에서 송어를 낳고 있었다. 아이들은 월터가 읽어준 바다에 관한 롱펠로의 시를 떠올리면서 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이어서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얼마나 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넨과 다이는 유럽에 가겠다고 했다. 월터는 이집트의 사막을 통과해서 나일강에 갈 생각이며 스핑크스도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페이스는 조금 우울한 얼굴로 아무래도 선교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테일러 부인에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선교사가 된다면 인도나 중국처럼 동양의 신비한 땅에 가볼 수 있을 것이다. 칼의 마음은 아프리카 정글에 있었다. 운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금 사는 집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운하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무엇보다 다들 자라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무서웠다. 얼마나 외롭고 향수병에 시달릴까. 운하는 기분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즐거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때 메리벤스가 와서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어휴, 언덕을 빠르게 달려왔더니 정말 숨차다. 베일리네 옛집 정원에서 무서운 일을 겪었거든. 나는 그래서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온 거야. 숨을 헐떡거리는 메리를 보고 다이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아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난 거기서 라일락 아래를 살펴보고 있었어. 은방울꽃이 벌써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거긴 주머니 속처럼 컴컴했지. 그때 갑자기 정원 반대편 번나무 덤불이 흔들리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색이 무언가가 바스락거리고 있더라. 어찌나 무섭던지 난 다시 볼 생각도 못하고 돌담을 뛰어넘어 도망쳤어. 그건 헨리 워런의 유령이 틀림없을 거야. 헨리 워런이 누군데? 왜 유령이 된 거야? 다이와 넨이 연달아 물었다. 어머, 글랜 세인티메리 마을에서 자란 너희가 그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 잠깐만 기다려. 숨 좀 고르고 이야기해줄게. 유령 이야기를 좋아하는 월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월터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긴장과 갈등, 섬뜩하면서도 기묘한 기분을 즐겼다. 그러다 보니 롱펠로의 시도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는 책을 옆으로 던져놓은 뒤 팔꿈치를 괴고 엎드려서 크고 빛나는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았다.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재촉하는 몸짓 같았다. 그런 월터를 보자 메리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월터, 제발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줄래? 내용을 좀 보태서 이야기를 더 무섭게 만들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들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 호흡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메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쯤에 톰 베일리 할아버지 부부가 저기 위쪽 집에 살았다는 건 알지? 할아버지는 무척 괴팍했고 할머니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지.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톰 할아버지의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열두 살 베기 남자아이를 남겼어. 그 아이가 바로 헨리 워런이야. 헨리는 열두 살 때부터 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지. 그런데 톰 할아버지 부부는 체구가 작고 몸도 약한 헨리를 처음부터 심하게 대했어. 툭 하면 매를 들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야. 두 사람이 아이가 죽기를 바랐다는 말도 있어. 그래야 헨리의 어머니가 남겨준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차지할 수 있으니까. 바람대로 금세 죽지는 않았지만 헨리는 점점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대. 뇌전증에 걸렸다나? 결국 정신이 나가버렸고 18살까지 죽 그런 상태였나 봐. 할아버지는 저 정원에서 헨리를 자주 때렸대. 거긴 집 뒤쪽이라 남들 눈에 띌 걱정이 없어서 그랬나 봐. 하지만 말소리는 들렸어. 헨리가 삼촌한테 자길 죽이지 말아달라고 빌 때도 많았대.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 톰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까 봐 무서웠던 거야. 심지어 항구 어기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화나게 했다면서 그 집 헛간에 불을 지른 적도 있었대. 결국 헨리는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톰 할아버지는 조카가 발작을 하다가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기어코 조카를 죽였다고 믿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정원에서 헨리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뒤로 그곳에서는 밤중에 신음하고 우는 소리가 들린대. 톰 할아버지하고 부인은 서부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렇듯 나쁜 소문이 돌다 보니 아무도 그곳을 사거나 빌리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처럼 엉망이 된 거야. 비록 30년 전 일이지만 헨리 워런의 유령은 아직 돌아다니고 있어. 넨이 비웃는 얼굴로 물었다. 넌 정말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난 못 믿겠어. 메리가 반박했다. 멀쩡한 사람들도 유령을 봤대. 심지어 소리도 들었다던데. 헨리가 나타나서 땅을 기어다니다가 사람들 다리를 붙잡고 살아있었을 때처럼 웅얼웅얼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다는 거야. 나는 덤불 사이로 하얀 것이 보이자마자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 그게 날 붙잡고 신음소리라도 낸다면 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냅다 도망친 거야. 헨리의 유령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난 유령에게 내 목숨을 맡기고 싶진 않아. 다이가 웃었다. 아마 그건 스팀슨 할머니의 흰 송아지였을 거야. 그 정원에 풀어놓고 기르거든. 나도 전에 본 적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집에 갈 때 그곳을 지나가지는 않을 거야. 아, 제리가 송어를 잔뜩 잡아왔네. 이젠 내가 요리할 차례야. 제마고 제리는 내가 글랜 세인트 메리 마을에서 요리를 가장 잘한다고 했어. 그리고 코닐리아 아주머니가 내게 과사 한 통을 들려보내셨는데 헨리의 유령을 보고 도망치다가 땅에 떨어뜨렸지 뭐야. 메리는 생선을 구우면서 다시 한 번 유령 이야기를 했는데 제리는 놀라기는커녕 비웃기만 했다. 월터가 페이스를 도와 식탁을 차리는 동안 줄거리를 손보고 내용을 더해서 그럴듯하게 꾸몄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페이스와 운하와 칼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다. 다 같이 무지개 골짜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송어 파티가 끝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유령 이야기가 떠올라서 등이 오싹해졌다. 하필 제리는 제물 만나야 한다며 잉글사이드 아이들과 가버렸고 메리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세 아이는 자기들끼리 목사관으로 돌아가야 했다. 셋은 몸을 바짝 붙이고 베일린의 옛집 정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길로 걸어갔다. 물론 유령이 출몰한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원에 가까이 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페이스와 칼과 운하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헨리 워런의 유령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도리어 이런저런 장면이 떠올라 더욱 겁에 질렸다. 유령 이야기라면 지금껏 숱하게 들었지만 진짜라고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메리벤스에게 이보다 훨씬 오싹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죄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었다. 들을 때는 재밌고 오싹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까마득히 잊혔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달랐다. 베일린의 옛집 정원은 목사관 바로 앞에 있었다. 사랑하는 무지개 골짜기 안에 있는 장소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은 날마다 그 앞을 지나다녔다. 꽃을 꺾으러 정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을에서 골짜기로 곧장 가고 싶을 때는 지름길 삼아 가로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메리벤스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준 밤부터는 그곳을 지나가거나 가까이 가지 못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땅을 기어다니는 헨리 워런의 유령에게 붙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7월의 어느 따뜻한 저녁에 세 아이는 조금 쓸쓸한 기분으로 연인의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 그날은 아무도 골짜기 근처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잼은 입학시험을 치르러 샬러타운에 가있었다. 제리와 월터는 크로포드 선장 할아버지와 함께 항구로 배를 타러 갔다. 넨, 다이, 릴라, 셜리는 꿈의 집에 와 있는 케네스와 퍼시스 포드를 만나러 갔다. 넨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페이스는 거절했다. 퍼시스 포드가 빼어나기 예쁠 뿐만 아니라 무척 세련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는 다른 사람의 들러리 신세나 될 생각이 없었다. 페이스와 우나는 무지개 골짜기에 올 때 가져온 이야기 책을 읽었고 칼은 개울가에서 벌레를 관찰했다. 세 아이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땅거미가 내리자 베일린의 옛집 정원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칼은 누나들 옆으로 다가와 몸을 바짝 붙이고 앉았다. 모두들 화날 때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다고 후회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커다랗고 벨벳 같은 보랏빛 구름이 서쪽 하늘에 솟아오르더니 골짜기 위로 점점 퍼져나갔다. 오늘따라 바람 한 점 없어서 주위가 무서우리만큼 고요해졌다. 습지에서는 반딧불이 수천마리가 모여있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요정들이 회의를 연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무지개 골짜기도 멋진 곳이 아니었다. 페이스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베일린의 옛집 정원을 바라보았다. 피가 얼어붙는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페이스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였다. 칼과 운하는 페이스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두 사람의 등줄기에도 오싹한 기운이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베일린의 옛집 정원의 커다란 낙엽송 아래로 풀이 무성한 돌담 위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하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 아이는 돌이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않고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운하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건... 저건 송아지야... 저건 송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 페이스는 입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칼이 숨을 헐떡거렸다. 여... 여기로 오고 있어... 페이스와 운하는 그쪽으로 고통스러운 눈길을 돌렸다. 두 번 다시 보기 싫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칼의 말이 맞았다. 무언가가 돌담 위를 기어 내려오고 있었다. 송아지라면 저럴 수 없을 것이다. 공포가 폭풍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이성을 날려버렸다. 새 아이는 자기들이 헨리 워런의 유령을 보았다고 굳게 확신했다. 칼이 먼저 벌떡 일어나 무턱대고 뛰기 시작하자 페이스와 운하도 비명을 지르며 뒤를 따랐다. 아이들은 미친 듯이 언덕을 뛰어올라서 큰 길을 지나 목사관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을 낯설 때만 해도 부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마사할머니가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서재도 텅 비어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나와 잉글사이드로 향했다. 하지만 무지개 골짜기를 지나서 갈 수는 없었기에 언덕 아래로 거의 날듯이 내려갔다. 칼이 앞장섰고 페이스와 운하순으로 뒤따랐다. 아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마을 거리를 달려가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목사관의 개구쟁이들이 또 못된 장난을 친다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잉글사이드의 대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로즈메리 웨스트와 마주쳤다. 빌린 책을 돌려주려고 잠시 들렀던 로즈메리는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언가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고 있는 듯했다. 로즈메리는 한쪽 팔로는 칼을 다른쪽 팔로는 페이스를 붙잡았다. 운하는 로즈메리에게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안겼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칼이 이를 딱딱거리며 말했다. 헨리 워런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헨리 워런의 유령이라고? 로즈메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페이스가 흐느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저기에 있었어요. 베일린의 옛집 돌담이요.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그게 우리를, 우리를 쫓아왔어요. 로즈메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하는 새아이를 잉글사이드 베란다로 데려갔다. 길버트와 애는 꿈의 집에 가 있었지만 다행히 수전은 거기에 있었다. 마르고 꼬장꼬장하며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외모의 수전은 유령과 거리가 한참 멀었다. 이게 웬 난리람? 아이들은 자기들이 겪은 일을 다시 한 번 더듬거리며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로즈메리는 말없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수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건 부엉이었을 거야. 부엉이라니. 이 말을 들은 뒤로 메로디슨의 아이들은 수전을 불신하게 되었다. 아는 게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칼이 흐느끼면서 말했다. 칼은 이날 울어버린 것을 두고두고 부끄러워했다. 그건 부엉이 백만 마리보다 컸어요. 그리고 메리가 말했던 것처럼 기어다녔고요. 그게 우리를 잡으려고 돌담에서 기어 내려왔어요. 부엉이도 기어다니나요? 로즈메리가 수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이 무서운 걸 보고 놀랐나 봐요. 수전이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자, 얘들아. 진정하렴. 너희가 뭘 봤는지는 몰라도 그건 유령이 아니야. 가엾은 헨리 워런도 무덤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거야. 거기가 너무 좋아서 절대 땅 위로 나오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할 건 없다. 웨스트양, 아이들을 좀 진정시켜주세요. 난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올게요. 수전은 길버트가 권초밭을 고를 때 쓰다가 울타리에 기대 놓은 쇠스랑을 들고 용감하게 무지개 골짜기로 갔다. 유령에게는 통할 리 없겠지만 쇠스랑을 들고 있으니 마음은 든든했다. 수전이 도착했을 때 무지개 골짜기는 여느 때와 다른 점이 없었다. 그늘지고 잡초가 가득한 베일린의 옛집 정원에 새하얀 무언가가 숨어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수전은 대담하게 정원을 지나가 반대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 문을 쇠스랑으로 두드렸다. 그곳에는 스팀슨 할머니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시각, 잉글사이드에서는 로즈메리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아이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아 울먹거리면서도 자기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전이 돌아오면서 그런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수전은 흔들 의자에 앉아 부채질하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너희가 말한 유령이 뭔지 알아냈다. 스팀슨 할머니의 침대 시트 두 장이었지. 그걸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더구나. 풀이 별로 없고 깨끗한 돌담에 일주일 동안 널어뒀다가 하필 오늘 저녁에 거들어왔던 거야. 손에 뜨개거리를 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트를 어깨에 걸쳤는데 그러다가 바늘을 떨어뜨렸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바늘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리더니 아이 셋이 자기 옆을 지나 언덕으로 뛰어갔다는 거야. 아이들이 들짐승에 물린 건 아닌지 걱정되어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래서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었대.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웅크리고 있다가 비틀거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는 쭉 약을 먹고 있다는 거야. 올여름은 지나야 놀란 가슴이 진정될 것 같다고 하더라.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가만히 앉아있었다. 로즈메리가 따뜻하게 위로했지만 헛수고였다. 풀이 죽은 채로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넣은 아이들은 목사관 앞에서 제리를 만나자 오늘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에 선행클럽 모임을 열기로 했다. 그날 밤 페이스가 침대에서 속삭였다. 로즈메리 웨스트는 참 다정한 분이지. 운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분도 새엄마가 되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지. 하, 정말 아쉬워. 로즈메리를 굳게 믿는 페이스가 말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31장 칼이 받은 벌 왜 우리가 벌을 받아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아빠를 창피하게 만들지도 않았어. 그저 사고였을 뿐이야. 페이스가 부르퉁한 얼굴로 투덜거리자 제리가 재판관처럼 엄격하게 말했다. 너희는 겁쟁이처럼 굴었잖아. 무서워서 도망쳤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이번 일로 다들 너희를 비웃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하겠니? 페이스가 덜덜 떨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거야.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칼이 중얼거렸다. 형도 거기 있었으면 틀림없이 도망쳤을 거야. 제리가 비웃었다. 시트를 걸친 할머니를 보고? 페이스가 외쳤다. 절대로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았어. 아주 크고 하얀 것이 풀이를 기어다니는 것 같았단 말이야. 메리가 말한 헨리 워런 같았다고. 그래, 얼마든지 웃어봐. 제리 메러디스. 하지만 오빠도 거기 있었으면 웃는 거랑은 반대쪽으로 입이 움직였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이 뭐야? 불공평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판결을 내려주세요. 메러디스 판사님. 제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칼의 책임이 가장 커. 가장 먼저 도망쳤잖아. 더구나 칼은 남자야. 어떤 위험이 닥쳐도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칼? 칼은 부끄러워서 신음하듯 내뱉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아. 그럼 네가 받을 벌을 말해줄게. 오늘 밤 해적혀 폴록의 비석에 혼자 앉아 있도록 해. 자정까지야. 칼은 몸을 떨었다. 묘지는 베일린의 옛집 정훈에서도 멀지 않았다.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칼은 치욕을 씻고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지? 서재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괴종식의 소리가 들릴 거야. 종이 열두 번 칠 때까지 꼼짝도 하면 안 되는 거 명심해. 그리고 페이스와 운화는 일주일 동안 저녁에 잼을 먹으면 안 돼. 페이스와 운화는 기가 막혔다. 차라리 칼의 처지가 더 나아 보였다.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꼬박 일주일이나 잼도 없이 눅눅한 빵을 먹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하지만 선행클럽이 정한 일을 바꿀 수는 없었다. 페이스와 운화는 체념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9시가 되자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칼은 비석에 가 있었다. 운화는 슬며시 집을 나와 칼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러 갔다. 마음이 따뜻한 운화는 칼이 무척 안쓰러웠다. 칼, 많이 무섭지? 칼이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나도 자정이 될 때까지 깨어있을게. 외로워지면 우리 방 창문을 봐. 내가 한숨도 자지 않고 널 생각한다는 걸 기억해. 그럼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용감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막상 목사관의 불이 꺼지자 칼은 몹시 외로워졌다. 여느 때처럼 서재가 환했더라면 조금은 덜 쓸쓸했을 테지만 하필 그날 밤 메러디스 목사는 임종을 앞둔 사람을 만나러 항구 어귀 마을에 가 있었다. 아마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돌아올 것이다. 결국 칼은 이 무서운 벌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등불을 들고 지나갔다. 불빛을 따라 그림자가 너울거렸다. 마치 유령이나 마녀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림자도 사라지면서 묘지는 다시 어두컴컴해졌다. 글랜 세인트 메리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있었고 칠홀에 어울리지 않게 매서운 동풍이 불었다. 지평선 너머로 샬러타운의 불빛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바람은 오래된 전나무 사이로 매섭게 몰아치며 울부짖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엘릭 데이비스의 커다란 묘비가 어둠 속에서 희끄무리하게 빛났다. 옆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기다란 팔을 비틀고 흔들어대는 모습이 꼭 유령 같았다. 때때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묘비도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칼은 비석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도저히 아래쪽으로 다리를 늘어뜨릴 수 없었다. 다들 여기 앉아있을 때 메리벤스가 해준 이야기를 하필 지금 떠올렸기 때문이다. 무덤에서 뼈만 남은 손이 툭 튀어나와서 발목을 꽉 붙잡는다고 생각해봐. 칼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다. 헨리 워런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폴록도 벌써 60년 전에 죽었으니 자기 비석에 누가 앉아있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온 세상이 잠들어있을 때 홀로 깨어있다 보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고 소름이 돋았다. 주위에는 온통 죽은 사람들 뿐이었다. 10살짜리 연약한 아이는 어둠이라는 강력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칼은 시계종이 12번 올리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한편으로는 마사할머니가 깜빡 잊고 태엽을 감지 않았을까봐 걱정했다. 바로 그때 11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직 11시라니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한 시간을 더 버텨야 한다. 별이라도 보였으면 좋으련만 하늘은 컴컴하기만 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얼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무덤 곳곳에서 가만가만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칼은 몸을 떨었다. 무서워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다 실제로도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렸다. 칼은 소고까지 흠뻑 젖었다. 뼛속 깊이 한기가 느껴졌다. 몸이 고통스러워지면서 무섭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정까지 버텨야 한다. 명예를 걸고 스스로 벌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마침내 서재 시계가 열두시를 알리자 흠뻑 젖은 작은 형체가 폴록시의 비석에서 뻣뻣한 몸으로 기어내려와 목사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칼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몸은 이대로 차갑게 굳어버릴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칼의 몸은 따뜻해져 있었다. 문제는 지나치게 따뜻했다는 점이다. 제리는 벌겋게 달아오른 칼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갔다. 메러디스 목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밤새 병상 곁에 있다가 온 터라 그의 얼굴도 상아빛으로 질려있었다. 날이 밝아서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몸을 숙여서 아들을 살펴보며 근심어린 얼굴로 물었다. 칼 어디 아프니? 저기에 비속이 있어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쪽으로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메러디스 목사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10분도 되지 않아 길버트가 목사관에 도착했다. 그는 30여 분 동안 진찰한 뒤 도시의 전보를 쳐서 숙련된 숙련된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칼 메러디스가 폐렴에 걸렸으며 길버트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칼은 양쪽 폐에 모두 염증이 생겼고 길버트는 이후로 두 주 동안 여러 번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칼이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밤이었다. 메러디스 목사는 서재를 서성거렸고 페이스와 운하는 방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제리는 후회와 자책을 거듭하면서 칼이 누워있는 방 앞에 복도 바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길버트와 간호사는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죽음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그리고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다. 칼은 큰 고비를 넘겼고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온 마을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자기들이 메러디스 목사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었다. 코닐리오가 앤에게 말했다. 칼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뒤로 잠을 거의 설쳤어요. 메리벤스도 계속 울어댔죠. 그 아이의 별난 눈은 담요에 불똥이 튀어서 난 구멍처럼 캥해졌다니까요. 칼이 비오는 날 모험삼아 묘지를 돌아다니다가 폐렴에 걸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칼은 자기를 벌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헨리 워런의 유령 소동 때 겁쟁이처럼 군 게 부끄러워서 그랬다더군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가르치고 돌보려고 무슨 클럽을 만들었대요. 그래놓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스스로 벌을 받는다네요. 제리가 메러디스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코닐리어가 혀를 끌끌 찼다. 아이고 가엾기도 하지. 신도들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앞다투어 목사관으로 가져다 주었다. 양이 어찌나 많은지 병원 하나는 채우고도 남을 것 같았다. 덕분에 칼은 금세 몸을 회복했다. 노먼 더글러스는 매일 저녁 마차를 타고 와서 그날 낳은 달걀 한 줄과 저지종 젖소 우유로 만든 크림 한 병 을 주었다. 가끔씩은 한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메러디스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번에는 예정서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노먼은 글랜 세인트 메리 마을이 내다보이는 언덕으로 마차를 몰고 올라갈 때가 더 많았다. 칼이 다시 무지개 굴짝이로 놀러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 아이들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길버트까지 와서 불꽃놀이를 도와주었다. 메리 벤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유령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코닐리어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32장 고집쟁이 두 사람 로즈메리 웨스트는 잉글사이드에서 음악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새끼로 빠져서 사람들 눈에 뛰지 않는 무지개 굴짝이의 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여름 내 그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작고 아름다운 그 샘은 로즈메리에게 더 이상 황홀한 장소가 아니었다. 옛 연인의 영혼은 이제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게다가 존 메러디스와 나누었던 추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날부치에 찔린 듯 아팠다. 로즈메리는 문득 골짜기 위쪽을 돌아보았다. 노먼 더글러스가 베일린의 옛집 정원에 오래된 돌담을 젊은이처럼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다. 언덕 위에 집으로 가는 것 같았다. 노먼과 마주치면 집까지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일은 썩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로즈메리는 노먼이 자기를 못 보고 지나치기를 기대하며 샘가에 단풍나무 숲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노먼은 로즈메리를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뒤쫓아갔다. 언젠가부터 노먼은 로즈메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늘 피해 다녔다.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세를 부리고 성미가 고약하며 말투까지 요런한 그는 로즈메리의 호감을 살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예전에도 그녀는 앨런이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지 의아해하곤 했다. 노먼 더글러스는 로즈메리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냥 웃어넘겼다. 원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갚아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칭찬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는 로즈메리를 반듯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으며 자기는 그에 걸맞게 훌륭하고 너그러운 형부가 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형부가 되려면 일단 로즈메리와 이야기부터 나눠야 했다. 그래서 글랜세인트 메리 마을의 가게 입구에 서 있다가 잉글사이드에서 나오는 로즈메리를 보자 무지개 굴짝이까지 따라온 것이다. 로즈메리는 단풍나무 줄기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거의 1년 전 저녁에 메러디스 목사가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고사리로 둘러싸인 샘은 물결이 일면서 반짝반짝 빛났다. 루비처럼 붉은 석양이 아치 모양의 가지 사이로 내려앉았다. 그녀 곁에는 껑충한 과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요정의 은신처를 떠올리게 하는 이 샘가는 꿈결같고 매혹적이지만 금세 사라질 듯 보였다. 그런데 노먼 더글러스가 갑자기 뛰어들어 그 아름다운 세계를 깨뜨려 버렸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덩치 큰 붉은 수염산에만 그곳에 남았다. 안녕하세요. 로즈메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쌀쌀맞게 인사했다. 노먼은 상대의 기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흐뭇해하며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댔다. 로즈메리가 대꾸했다.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은 잘 들려요. 귀가 있으니 잘 들리겠지.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한 말이오. 거기 서 있는 게 영 불편해 보이거든. 어쨌든 난 앉겠어. 말을 엘런은 모자를 벗은 다음 커다랗고 붉은 손을 무릎 위에 얹더니 눈동자를 반짝이며 한동안 로즈메리를 올려다 보다가 미소 지었다.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표정과 말투였다. 로즈메리는 가만히 샘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이슬 한 방울 크기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노먼은 어쩔 줄 몰라하며 화를 버럭 냈다. 제 얘기라이 사람 좀 도와달라니까! 로즈메리가 경멸하듯 물었다. 뭘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잖소! 괜히 딱딱하게 굴지 말아요! 앨런이 당신을 무서워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구만! 이봐요, 아가씨! 나는 앨런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주 쉬운 말이니까 똑똑히 이해했죠! 그런데 앨런은 자기가 했던 바보 같은 약속 때문에 당신의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말인데 그 약속을 없던 일로 해주지 않겠소! 그럴 수 있겠냔 말이오! 로즈메리가 짧게 대답했다. 네! 노먼은 벌떡 일어나더니 로즈메리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니까! 앨런에게도 내가 단박에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지! 자, 그럼 당신이 직접 앨런한테 말해줘요! 하아... 우린 두 주 뒤에 결혼할 거요! 그럼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린 당신을 언덕 꼭대기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날 싫어한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무척 재미있을 거요! 그 인생에 풍미를 더해줄 양념이랄까! 앨런이 날 화끈하게 구워놓으면 당신이 차갑게 얼려주는 거요! 그러면 치료할 틈이 없겠지! 로즈메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무슨 말로 꿰어도 같이 살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노몬이 의기양양이 하며 마을로 돌아가자 그녀는 언덕 위의 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킹즈포트에서 돌아온 뒤로 그녀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고 있었다! 노몬 더글러스가 거의 매일 밤 찾아왔기 때문이다! 평소 앨런과 대화할 때 둘 중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지만 언급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뜻이었다! 로즈메리는 서운한 일을 당해도 좀처럼 누군가를 야속하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 그런 성격이었다면 앨런을 원망했을 것이다! 그동안 로즈메리는 쌀쌀 맞지만 정중한 태도로 노몬을 맞이했으며 앨런에게도 평소와 똑같이 대했다! 하지만 앨런은 두 번째 청원을 받은 뒤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로즈메리는 세인트 조지를 데리고 정원에 나와있던 앨런과 집앞에서 마주쳤다! 세인트 조지는 반들반들한 검은색 꼬리를 하얀 발 주위로 말아놓고 두 사람을 가로지르는 자갈길에 앉아있었다! 먹고살 걱정 없는 고양이답게 생김새가 말쑥했으며 인간 사이는 무관심해 보였다! 이런 거 처음 보지? 우리가 가꾼 달리아 중에서 가장 예뻐! 앨런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로즈메리는 달리아를 좋아하지 않았다 언니가 좋아하는 꽃을 심도록 양보했을 뿐이다 화단을 바라보던 로즈메리는 진홍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달리아 한 송이가 유독 크게 자란 것을 발견했다 저 달리아는 꼭 노먼 버글러스 같네 쌍둥이 동생 이라고 해도 될 정도야 앨런의 짙은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녀도 로즈메리가 말한 그 꽃을 좋아했다 하지만 로즈메리는 평소 그 꽃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한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로즈메리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원망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로즈메리가 노먼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앨런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로즈메리가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집에 오다가 무지개 골짜기에서 노먼 더글러스를 만났어 만약 내가 허락해준다면 언니와 결혼하고 싶다던데 언니도 같은 마음이고 앨런이 물었다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 했니 앨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세인트 조지의 매끈한 등만 내려다 보았다 로즈메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 했을까 만약 허락해준다고 했더라도 마냥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일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신부가 되더라도 마음이 불편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로즈메리가 강하게 반대해도 문제였다 앨런은 그동안 노먼 더글러스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다시는 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로즈메리가 말했다 두 사람이 원한다면 언제든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해줬어 고마워 앨런은 여전히 세인트 조지만 보고 있었다 이윽고 순간 로즈메리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했다 난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앨런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들었다 로즈메리 정말 부끄럽구나 난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로즈메리가 재빨리 언니의 말을 잘랐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너도 이젠 자유니까 더 늦기 전에 존 메러디스 목사님과 앨런 웨스트 로즈메리가 단호하게 외쳤다 다정한 그녀도 때에 따라서는 똑부러진 면을 보였는데 그런 성향이 지금 푸른 눈으로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야 나더러 존 메러디스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도 아직 그대로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정이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면 메러디스 목사님은 내게 돌아올 거야 아니 그분은 날 경멸할걸 당연히 그러겠지 더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마 난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언니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하지만 내일에는 참견하지 마 그럼 앞으로 계속 나랑 같이 살자 널 여기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정말 노먼 더글러스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앨런은 면목 없으면서도 화가 났다 안 될 건 없잖아 로즈메리는 웃기 시작했다 언니의 유머 감각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겠네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왜 그럴 수 없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 노먼의 집은 아주 넓고 네 방도 따로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널 신경도 안 쓸 텐데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 그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마 앨런은 굳은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널 여기 혼자 둘 순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 난 분명하게 결심했어 네가 외따로 떨어진 이곳에서 혼자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다면 나도 너랑 여기 있을 거야 이제 더는 이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자 왈가왈부는 노먼에게 넘겨야겠네 노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노먼한테는 내가 왜 결혼할 수 없는지 털어놓아야 했고 그러자 그가 네 의향을 물어보겠다고 한 거야 도저히 그를 말릴 수 없었어 로즈메리 너만 자존심이 있는 건 아니야 결혼해서 널 여기 혼자 두고 떠나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어 내가 너만큼 결단력이 있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로즈메리는 몸을 돌리더니 어깨를 으슥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앨런은 이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눈썹 한 번 깜빡거리지도 않고 수염 하나 까딱하지도 않은 채로 앉아있는 세인트 조지를 내려다보았다 세인트 조지 남자가 없으면 세상은 참 지루하겠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때로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 남자 때문에 생긴 문제를 좀 보라고 우리의 행복했던 생활을 뿌리까지 흔들어놨잖아 메러디스 목사님이 시작하고 노먼 더글라스가 마무리했지 지금 둘 다 지옥의 변두리에 가있는 신세야 독일 황제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노먼 뿐이지 그런데 난 이 현명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동생은 고집이 세고 나는 그보다 더한 고집쟁이 니까 세인트 조지 내 말 좀 들어봐 로즈메리가 새끼손가락만 까딱거려도 메러디스 목사님은 돌아올 거야 하지만 로즈메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지 손가락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난 참견할 엄두도 못 낼 테지 그렇다고 해서 난 언짢아 하지는 않을 거야 로즈메리도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먼은 난리를 치겠지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처럼 나이 먹은 바보들은 결혼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해 그래 절망은 자유민의 것이오 희망은 노예의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 이제 집에 들어가자 세인트 조지 우유 한 접시 줄게 너라도 힘내 그래야 이 언덕에 행복한 생명체가 적어도 하나는 남아있을 테니까 33장 칼은 한 대도 맞지 않았다 너희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메리벤스가 비밀스레 말을 꺼냈다 조금 전 플래그신의 가게에서 만난 메리와 페이스와 우나는 팔짱을 낀 채 마을을 가로실러 가고 있었다 메리가 입을 열자 우나와 페이스는 이제부터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려는 거야 라는 뜻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제껏 메리가 꼭 해줘야 한다며 꺼냈던 이야기치고 유쾌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도 왜 메리벤스를 좋아하는지 우나와 페이스는 자기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메리가 재미있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친구인 것만큼은 분명했다 다만 무언가 말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양 여기지 않는다 친구로서 나무랄 데가 없을 것이다 로즈메리 웨스트가 너희 아빠의 청혼을 거절했대 알고 있었니? 너희처럼 장난이 심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기를 바랐던 우나는 기뻐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페이스는 무척 실망했다 페이스가 물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들 그렇게 말하던 걸? 난 엘리엇 아주머니랑 블라이드 아주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 두 분은 내가 멀리 있어서 말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난 고양이처럼 귀가 박잖아 엘리엇 아주머니는 너희에 대해 워낙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로즈메리가 새엄마가 되기를 주저하는 게 틀림없다고 그랬어 너희 아빠도 지금은 언덕 위에 집에 가지 않잖아 노먼 더글라스 아저씨도 그렇고 사람들 말로는 앨런이 그 아저씨를 차버렸대 옛날에 버림받았던 일을 복수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하지만 노먼 아저씨는 반드시 앨런과 결혼할 테니 두고보라고 장담하더라 어쨌든 너희가 아빠의 결혼을 망쳤다는 사실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정말 안 됐어 너희 아빠는 머지않아 재혼해야 할 텐데 로즈메리 웨스트처럼 좋은 아내는 얻지 못할 테니까 운해가 말했다 새엄마는 죄다 잔인하고 나쁘다고 네가 그랬잖아 메리는 당황해서 둘러댔다 그야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건 확실해 하지만 로즈메리 웨스트는 누구에게도 못되게 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 아빠가 마음을 바꿔서 에멀라인 뒤로와 결혼한다면 너희는 아마 후회하겠지 로즈메리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도록 좀 더 얌전히 굴걸 하면서 아쉬워할 거야 너희에 관한 소문이 너무 나쁘게 난 건 비극이야 너희 때문에 아빠가 괜찮은 여자랑 결혼할 수 없게 된 거잖아 물론 그 중 절반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일단 그런 말이 돌면 돌이키기 힘들어 요전날 제리와 칼이 스팀슨 할머니네 집 창문에 돌을 던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보이드 아저씨네 두 아이였잖아 하지만 카 할머니의 마차에 뱀장어를 넣은 건 칼이 맞을 것 같아서 걱정돼 처음에는 데이비스 아주머니의 말 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지 엘리엇 아주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페이스가 소리쳤다 칼이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칼과 남자아이들 여럿이 지난주 어느 날 저녁 다리 위에서 뱀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대 그때 카 할머니가 낡아서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자 칼이 벌떡 일어나더니 커다란 뱀장어를 지붕 없는 마차 뒤쪽에 집어던졌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카 할머니가 잉글사이드 옆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큰일이 벌어졌지 뱀장어가 발 사이로 꿈틀거리며 기어갔거든 혼비백산한 카 할머니는 뱀이 뒤로 온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마차에서 뛰어내렸어 말은 놀라서 도망쳤는데 그래도 집 마구간으로 달려갔으니까 잃어버린 물건은 없었어 하지만 카 할머니는 발을 심하게 접질렸고 그 뒤로는 뱀장어 생각만 해도 몸이 덜덜 떨린대 그 일로 다들 칼을 욕하고 있어 가엾은 노인에게 그런 장난을 치다니 정말 형편없는 아이라는 거야 생김새와 다르게 카 할머니는 괜찮은 분이거든 페이스와 운하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 일은 선행클럽에서 다뤄야 할 문제였고 메리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었다 그때 메러디스 목사가 옆을 지나가자 메리가 말했다 저기 너희 아빠다 어?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시네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실 거야 뭐 나야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메러디스 목사는 실제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생각에 빠진 채로 걸어가느라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무척 초조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조금 전 데이비스 부인에게 뱀장어 소동을 들었기 때문이다 카 부인과 팔촌사인 데이비스 부인은 그 일로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메러디스 목사는 단지 화가 난 게 아니라 상처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칼이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평소 가벼운 장난이나 잘 모르고 한 일에는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 일은 달랐다 아기를 품은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목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칼은 잔디밭에서 말벌대의 행동과 습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메러디스 목사는 칼을 서재로 부른 뒤 지금껏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엄한 얼굴로 떠도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다 네 맞아요 비록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지만 칼은 용감하게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메러디스 목사는 끙 앓는 소리를 냈다 적어도 과장된 소문이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야기해다오 아이들하고 다리 위에서 뱀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링크 두루는 끝내주는 걸 잡았죠 정말 큰 뱀장어였어요 그렇게 큰 건 처음 보니까요 낚시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잡았는데 한참 후에 살펴보니 그 녀석이 어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보다 생각했죠 그때 카 할머니가 마차를 타고 다리를 지나가다가 우리를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꾸중했어요 그렇지만 우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나가자 아이들이 뱀장어를 마차에 던져넣으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차가 언덕까지 갔을 때 갑자기 뱀장어가 다시 살아났나 봐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마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때 전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다예요 아버지 메로디스 목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칼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했다 목사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칼 벌을 받아야겠다 네 알아요 아버지 난 너에게 매를 댈 거야 회초리로 맞은 적이 없었던 칼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보고는 일부러 쾌열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하지만 메로디스 목사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칼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오해했다 목사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서재로 다시 오라고 말하며 칼을 내보냈다 그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신음했다 저녁때가 오는 것이 두려웠다 칼보다 일곱 배는 더 초조했을 것이다 아이를 어떻게 벌주어야 할지도 몰라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자아이의 엉덩이를 무엇으로 때리면 좋을까 몽둥이나 지팡이는 너무 잔인하다 얇은 나뭇가지는 어떨까 하지만 그러려면 얼른 숲으로 달려가 나뭇가지를 꺾어와야 한다 채벌도구를 구하러 가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혔다 그러다가 목사는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렸다 뱀장어 때문에 놀란 카 부인의 쭈글쭈글한 얼굴이었다 부인이 마차 바퀴 위를 마녀처럼 뛰어넘는 장면도 눈에 선했다 그러자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났고 칼에게는 더더욱 화가 났다 당장 잔가지를 구해와야겠어 잘 휘어지지 않는 게 좋겠지 칼은 칼은 페이스와 운하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칼이 매를 맞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 두 아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메로디스 목사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손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회초리로 맞는 것이 정당한 벌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했다 페이스가 한숨을 쉬었다 너도 네가 심한 일을 한 건 인정하지 그런데도 선행클럽이 알리지 않았잖아 칼이 말했다 깜빡했지 뭐 그리고 설마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할머니가 다리를 젖질리신 줄도 몰랐으니까 아무튼 매를 맞기로 했으니 그걸로 된 셈이지 칼의 손을 살짝 잡으며 운하가 말했다 매를 맞으면 많이 아프겠지 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괜찮을 거야 아무리 아파도 울지 않을래 내가 울면 아빠가 무척 속상해 하실 테니까 지금도 얼마나 괴로워 하시는지 몰라 아빠 대신 내가 스스로 매를 세게 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칼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메로디스 목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자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 회초리가 놓여있었다 메로디스 목사는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느라 무척 애먹었다 처음에 꺾은 가지는 간으로 보였다 칼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가 그래서 다시 하나를 꺾었다 이번에는 너무 굵었다 어쨌든 칼은 뱀장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세 번째 가시가 회초리로 적당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탁자에서 회초리를 집어들자 너무 굵고 무겁게 느껴졌다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 같았다 메로디스 목사가 칼에게 말했다 손 손 내밀어 칼은 고개를 당당히 들고 용감하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인지라 두려운 기세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메로디스 목사는 겁먹은 칼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 그것은 서실리아의 눈이었다 언젠가 봤던 서실리아의 눈 말하기 힘든 일을 전하러 왔을 때 지었던 그 표정이 칼의 작고 하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문득 6주 전의 그날 떠올랐다 이 작은 아이가 죽을까봐 걱정하며 얼마나 길고 끔찍한 밤을 보냈던가 목사는 회초리를 내려놓았다 그만 나가거라 난 널 도저히 때릴 수가 없구나 칼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서재에서 나온 칼은 곧장 묘지로 달려갔다 벌써 벌을 다 받은 거야? 페이스가 물었다 페이스와 우나는 폴록의 비석에서 손을 꼭 잡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다 칼이 끝내 흐느이면서 대답했다 아빠는 날 한대도 때리지 않으셨어 흐느끼면서 대답했다 아빠는 날 한대도 때리지 않으셨어 차라리 맞는 게 나았을 텐데 아빠는 지금 무척 슬퍼하고 계셔 우나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얼른 가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다 우나는 생쥐처럼 살금살금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황혼도 이미 저물어 서재 안은 어둑어둑했다 우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고뇌에 찬 단어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우나는 다 들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예민한 아이가 어머니까지 여이면 문득문득 삶의 깊은 이치를 깨닫는 법이다 우나는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나가면서 문을 닫았다 메러디스 목사는 누가 들어왔다가 나간 곳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기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34장 우나 언덕 위의 집을 찾아가다 우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칼과 페이스는 막 떠오른 달에 풋풋한 빛을 받으며 무지개 골짜기로 가고 있었다 요정의 음악 같은 제리의 주즈하프 연주를 듣고 블라이든의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 즐겁게 놀고 있으리라 짐작한 것이다 하지만 골짜기에 가고 싶지 않았던 우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우나는 어머니의 자리에 누가 오는 것이 싫었다 자기를 미워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도 멀어지게 만들 새 엄마 따위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다 지금 우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서재를 나서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지만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실컷 울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우나는 눈물을 훔치며 손님 방으로 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블라인드가 드리워진 데다 창문도 오랫동안 닫혀있었기 때문이다 마사할머니가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단지 아무도 문을 여닫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이 집을 방문한 목사들은 운 나쁘게도 탁한 공기를 마시며 하룻밤을 지내야 했다 손님 방에는 옷장이 있었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색이 바랜 비단 드레스가 걸려있었다 운하는 옷장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주름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 옷은 어머니의 웨딩 드레스였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났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베어있는 듯 했다 여기 올 때마다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주 드물기는 했지만 운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 운하가 회색빛 비단 드레스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빠가 너무 힘드시니까요 엄마도 아빠가 불행하길 바라는 건 아니죠 난 그분을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메리벤스가 말한 새엄마 같다고 해도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기만의 비밀 공간에서 힘을 얻은 운하는 그날 밤 편안히 잠들었다 사랑스러운 얼굴에는 눈물자리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오후 운하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가장 좋은 모자를 썼다 그렇지만 옷차림은 무척 초라해 보였다 글랜 세인트 메리마을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올여름에 새옷을 입지 못한 아이는 페이스와 운하뿐이었다 심지어 메리벤스도 흰색 실로 수놓고 진홍색 비단띠와 리본이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운하는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았고 그저 단정해 보이려고 애썼다 세수도 깨끗이 하고 세틴처럼 매끄럽게 보일 때까지 검은 머리를 열심히 빗었다 그런 다음 가장 좋은 스타킹을 꺼내서 올이 풀린 두 곳을 꿰매어 신고 구둣끈을 조심스럽게 묶었다 구두를 검게 칠하고 싶었지만 구두약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운하는 목사관을 빠져나와 언덕 위의 집으로 향했다 무지개 골짜기를 지나고 나무들이 속삭이는 숲을 따라 올라가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꽤나 먼 거리를 걸어온 데다 날도 더웠기 때문이다 운하는 로즈메리 웨스트가 정원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달리아 화단을 지나 살금살금 다가갔다 로즈메리는 무릎 위에 책을 펼쳐둔 채로 멀리 항구 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언가 슬픈 일이 있는 듯 했다 요즘 언덕 위에 집 분위기는 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앨런은 마음이 벽돌처럼 단단한 사람이라 부르퉁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느껴지는 법이다 가끔씩 두 여인 사이에 감도는 침묵은 그 무엇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한때는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주었던 익숙한 것들이 지금은 쓰디쓴 맛을 내고 있었다 노먼 더글러스는 주기적으로 들이닥쳐서 앨런을 괴롭히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로즈메리는 그가 앨런을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야 이런 일이 끝날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마무리되면 자기도 홀가분해질 것 같았다 이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척 쓸쓸하겠지만 더는 폭탄을 안고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살며시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로즈메리는 불쾌한 몽상에서 깨어났다 뒤를 돌아보니 운하 메로디스가 서있었다 어머 운하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온 거야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온 건 그러니까 운하는 자기가 온 이유를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목소리는 안으로 기어들어갔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운하 왜 그러니 겁내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로즈메리는 팔을 뻗어 조그맣고 가냘픈 운하의 몸을 감싸며 가까이 끌어당겼다. 로즈메리의 눈은 참 아름다웠고 손길도 무척 부드러웠다. 그래서 운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부탁하러 왔어요. 아빠랑 결혼해 주세요. 로즈메리는 무척 당황했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서 멍하니 운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자 운하가 간청했다. 제발 화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로즈메리 웨스트는 우리 때문에 아빠랑 결혼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참 나쁜 아이들이니까요. 그 일로 아빠가 무척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만약 아빠랑 결혼해 주기만 한다면 우린 착하게 굴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로즈메리는 재빨리 이 상황을 헤아려 보았다. 사람들이 함부로 넘겨짚고 떠들어댄 말이 운하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 같았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운하, 내가 네 아버지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너희는 나쁜 아이들이 아니야. 난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단다. 내가 결혼할 수 없는 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운하는 서운한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혹시 우리 아빠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틀림없이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인데도 로즈메리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운하가 소리쳤다. 웃지 마세요. 아빠는 지금 무척 힘들어하신다고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운하, 네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어제 칼을 회초리로 때리려고 했어요. 칼이 못된 짓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우리를 때린 적이 없으니까요. 칼은 아빠가 너무 속상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난 아빠를 위로하려고 서재로 몰래 들어갔죠. 그러면 늘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혼잣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귀에 대고 속상하게 와도 되죠. 운하가 소곤거리는 동안 로즈메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메로디스 목사님은 아직 날 잊지 못하셨구나. 그분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로즈메리는 운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운하, 아버지께 내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니? 운하가 간절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아빠랑 결혼하실 건가요? 로즈메리가 다시 얼굴을 붉기며 말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분이 날 진심으로 원한다면... 좋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운하가 로즈메리를 올려다보면서 씩씩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곧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애원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아빠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빠랑 사이가 나빠지는 건 싫어요. 로즈메리는 깜짝 놀랐다. 운하, 메로디스. 내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새엄마는 다 그렇게 한다고 메리벤스가 말해줬어요. 새로 얻은 아이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아빠까지 자기 아이들을 싫어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새엄마가 되면 어쩔 수 없대요.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딱하기도 하지. 그런데도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참 용감한 일을 했어. 앨런 언니가 자주 하는 말처럼 넌 벽돌처럼 단단한 아이야. 메리벤스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한 거야. 그 아이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단다. 난 아버지가 너희를 싫어하게 만들 생각은 꿈에도 한 적 없어.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걸.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싶지도 않아. 그분은 언제까지나 너희 마음속에 계셔야 하거든. 난 새엄마이기보다는 친구가 되고 싶어. 너희를 돌보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단다. 그러면 정말 멋질 거야. 너랑 페이스랑 칼과 제리가 나를 좋은 친구로 언니나 누나로 생각해준다면 어떨까? 좋아요! 정말 멋져요! 운하가 밝은 얼굴로 외쳤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로즈메리의 목을 끌어안았다. 하늘을 나는 것처럼 행복했다. 다른 아이들도, 그러니까 페이스와 두 남자아이도 새엄마에 대해 너처럼 생각하고 있니? 아니요. 페이스는 메리벤스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메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니. 난 정말 바보였네요. 페이스는 정말 기뻐할 거예요. 가엾은 애덤이 잡아먹힌 뒤로 줄곧 아주머니를 좋아했거든요. 제리와 칼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앞으로 같이 살게 되면 요리며 바느질이며 이런저런 집안일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귀찮게 하진 않을게요. 빨리 배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뭐든지 가르쳐줄게. 대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페이스에게도 비밀이야. 아버지가 말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한단다. 그럼 나랑 차를 마시면서 좀 더 놀다 가겠니? 운하가 머뭇거렸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얼른 가서 아빠한테 편지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아빠가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로즈메리는 집안으로 들어가 편지를 쓴 다음. 운하에게 건넸다. 조그마한 아가씨가 두근거리는 행복을 안고 뛰어가자. 로즈메리는 뒤쪽 현관에서 콩을 까고 있는 앨런에게 다가갔다. 언니, 운하 메로디스가 방금 다녀갔어. 자기 아버지랑 결혼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대. 앨런은 고개를 들고 동생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니? 그럴 것겠다. 앨런은 몇 분 정도 계속 콩깍지를 벗겨냈다. 그러다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짙은 속눈썹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다. 앨런이 흐느낌과 웃음 사이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난, 우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덕 아래 목사관으로 운하 메로디스가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운하는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책상에 편지를 떡하니 올려놓았다. 눈에 익은 맑고 고운 필체를 보자 창백했던 목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목사는 편지를 펼쳤다. 내용은 아주 짤막했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목사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로즈메리가 해질 무렵 무지개 골짜기의 샘가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다. 35장. 오라, 피리부는 사나이요 코닐리오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이달 중순쯤 합동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에요. 9월로 접어들자 저녁에는 벌써 쌀쌀해졌다. 앤은 커다란 거실에 쌓아둔 장작으로 불을 지폈다. 불꽃이 요정처럼 우아하게 하늘거렸다. 앤과 코닐리오는 몸을 녹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앤이 말했다. 정말 잘됐어요. 특히 메러지스 목사님과 로즈메리일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제가 결혼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해요. 어제 저녁 언덕 위에 집에 가서 로즈메리의 혼수품을 구경하고 있으니 마치 제가 다시 신부가 된 것 같더군요. 컴컴한 구석에서 갈색 꼬마를 안고 있던 수전이 말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한 것들이라고 하던데요. 제게도 보러 오라고 했으니 저녁 때 짬이 나면 다녀올 생각이에요. 결혼식 때 로즈메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쓸 거래요. 그런데 앨런은 군청색 드레스를 입는다면서요. 앨런의 생각도 근사한 건 맞아요 사모님. 하지만 저라면 로즈메리처럼 꾸밀 거예요. 그래야 신부답잖아요. 하얀 드레스와 흰 베일을 갖춘 수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앤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코닐녀가 말했다. 메러디스 목사님은 약혼만 했는데도 아주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잠이 덜 깬 듯한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목사관 문을 닫고 아이들을 다른 집에 맡긴다던데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아이들하고 마사 할머니만 남겨두고 한 달 동안 집을 비운다면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집을 살펴보러 갔을 거예요. 불이라도 날지 누가 알겠어요? 앤이 말했다. 마사 할머니와 제리는 이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칼은 클로 장르님 댁으로 간대요. 여자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못 들었어요. 코닐녀가 말했다. 아, 그 아이들은 내가 맡기로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결정하기 전까지 메리가 어찌나 졸라대며 성화를 부렸는지 몰라요. 여전도에서는 신랑 신부가 돌아오기 전에 목사관을 구석구석 청소할 거고 노먼 더글러스는 지하실에 채소를 가득 채워놓을 거라고 하네요. 요즘 노먼을 보면 참 낯설게 느껴져요. 평생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앨런과 결혼한다면서 마냥 들떠있으니까요. 뭐, 앨런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됐죠. 오래전 앨런이 학교에 다닐 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길들인 강아지 같은 남편은 싫다고 했거든요. 노먼에게 순환구석이 없는 건 확실하죠. 무지개 골짜기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연못에는 보랏빛, 황금빛, 초록빛, 진홍빛의 멋진 잔물결이 일었다. 연푸른 안개는 동쪽 언덕에 머물렀고 그 위로 크고 둥글고 하얀 달이 은빛 거품처럼 떠있었다. 페이스와 우나, 제리와 칼, 잼과 월터, 넨과 다이, 그리고 메리 벤스는 탁 트인 빈터에 옹기종기 모여 특별한 파티를 열고 있었다. 무지개 골짜기에서 잼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퀸스 전문학교에 합격한 잼이 내일 아침 샬러타운으로 떠나면 앞으로 이 매혹적인 모임은 예전과 달라질 것이다. 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갑자기 월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길 봐. 석양이 지는 곳에 커다란 황금 궁전이 있어. 저 빛나는 탑을 봐. 진웅빛 깃발이 펄럭이고 있잖아. 어떤 정복자가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겠지. 예의를 갖춰 그를 맞이하려고 깃발을 걸어놓은 거야. 잼이 외쳤다.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난 군인이 되고 싶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 되는 게 꿈이야. 큰 전쟁터에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그렇다. 잼은 군인이 되어 이제껏 세상에서 벌어진 그 어떤 것보다 큰 전쟁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그를 맞이하러 둔 어머니는 여러 아들을 새삼 바라보면서 용사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영원히 지나간 것을 신에게 감사드리곤 했다. 이제 캐나다의 아들들이 선조의 유해와 신들의 사원을 지키기 위해 싸울 일은 없어 보였다. 거대한 전쟁의 조짐은 아직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장난꾸러기 학생들은 자기들이 장차 프랑스, 플랑드르, 갈리폴리, 팔레스타인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꿈과 희망을 간직한 아름다운 소녀들도 장차 슬픔에 잠길 날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석양이 깔리는 도시에서 펄럭이던 깃발의 진홍빛과 황금빛이 점점 희미해졌고 정복자의 행렬도 서서히 사라졌다. 골짜기에 어둠이 내리면서 아이들도 조용해졌다. 월터는 평소 즐겨 읽던 책에 빠져 있었다. 전설을 기록한 책이었다. 그러면서 언젠가 오늘 같은 저녁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 골짜기로 다가온다고 상상했던 일을 떠올렸다. 월터는 꿈꾸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들을 조금 놀라게 만들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존재가 자기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오고 있어. 요전날 저녁때 봤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왔어. 그림자처럼 기다란 망토가 바람에 펄럭이고 그가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려. 우리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야 해. 잼도 칼도 제리도 그리고 나도. 우린 온 세상을 돌아다니게 될 거야. 자, 귀를 기울여봐. 그 사람이 거침없이 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월터의 말을 듣고 여자아이들은 몸을 덜덜 떨었다. 메리 벤스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월터! 너 지금 책에 나온 대로 흉내내는 거지? 이제 그만해. 진짜 같아서 소름끼치잖아. 난 네가 말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싫어. 하지만 잼은 한방 웃음을 지으며 벌떡 일어났다. 작은 언덕에 우뚝 선 잼은 유난히 크고 당당해 보였다. 이마는 시원스레 넓었고 눈동자에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단풍의 나라 캐나다에는 잼 같은 젊은이가 수천 명이나 있다. 잼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옳아! 피리 부는 사나이요! 우리가 환영하노니! 기꺼이 당신을 따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리라! 작품 속 아동문화 어린 시절의 추억 일하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주일학교 메로디스 목사의 두 딸인 페이스와 운하는 비가 그친 월요일에 목사관을 깨끗이 청소했다. 하지만 칭찬을 듣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 일요일을 월요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아이들은 일부러 주일학교를 빼먹고 그 시간에 대청소를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출석은 의무와도 같았을 뿐 아니라 목사의 자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일로 한동안 마을이 들썩거린 것은 당연했다.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신자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 교육을 하는 모임이다. 하지만 최초의 주일학교는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일하는 어린이에게 읽기와 쓰기, 예절 등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되었다. 당시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씩 쉬는 날 없이 공장에서 일했다. 1802년이 되어서야 공장의 견습생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을 만큼 수많은 아동, 청소년이 혹사당했으며 무엇보다 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일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침내 1769년, 여성 교육가인 한나보리 영국의 하이윗컴에서 최초의 주일학교를 세웠고 1780년에는 영국 글로스터의 신문 발행인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일학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레이크스는 1783년 주간지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는데 이 기사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곳곳에 주일학교가 생겨났으며 1785년에는 영국에서만 25만 명의 어린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초기 주일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및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르쳤다. 그러다가 점점 공립학교가 늘어나고 많은 아이가 초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주일학교에서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쪽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었다. 캐나다에서는 1801년 쾌벡에서 프렌시스 딕 목사가 주일학교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성경 내용을 가르치고 성구를 암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가 1874년부터 미국에서 개발한 만국 통일 공과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작품 속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이 교재로 공부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많은 부모가 주일학교 교육을 필수로 여겼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곤 했다. 종교 교육뿐 아니라 소풍이나 공연 등 주일학교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나는 놀이와 스포츠 경기 앤과 길버트의 아이들 그리고 메러디스 목사의 아이들은 무지개 골짜기를 아지트로 삼고 그곳에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이들은 주로 무슨 놀이를 했을까. 기록에 따르면 19세기의 캐나다 아이들은 숨바꼭질, 까막잡기, 개구리 뜀뛰기, 사방치기, 땅따먹기 등을 하며 놀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놀이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뿌리를 둔 것으로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다시 또래에게 전하면서 널리 퍼졌다. 특히 19세기 말에 캐나다에서 공교육이 활성화되자 아이들은 전보다 자주 여럿이 모여 놀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를 구안해냈다.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과 미국 기업의 장난감이 캐나다에 수입되었고 1860년대부터는 캐나다에도 장난감 제조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막대기, 돌, 버려진 물건 등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놀거나 값싼 재료를 사다가 직접 장난감을 만들었다. 못 쓰게 된 통에 테두리나 수레에서 바퀴를 떼어다가 막대기를 이용해 길에서 굴리며 놀았고 점토를 둥글게 빚어 만든 구슬로 구슬치기를 하기도 했다. 장구 모양으로 깎은 나무 토막을 공중에 던진 다음 줄을 이은 막대기를 잡고 그것을 박거나 감거나 돌리면서 하는 죽방울 놀음도 인기가 있었다. 그 외에 여럿이 둘러앉아 체스를 두거나 주사위 등을 이용해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대체로 겨울이 길고 폭설이 자주 쏟아지기 때문에 눈 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발달했다. 그 중 하나가 썰매 놀이였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사막에서 짐을 나를 때 쓰던 도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진 썰매는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통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전해졌다. 빨간머리 앤 시리즈에서도 겨울에 썰매를 타고 이동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아이스하키도 빼놓을 수 없는 겨울 놀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밴디라는 스포츠가 1860년 캐나다로 전해졌고 이는 다시 아이스하키로 발전했다. 1875년 몬트리올의 맥길대학 학생들이 최초로 공식 경기를 했고 1877년에는 학교 안에 최초의 하키 클럽을 세웠다. 아이스하키는 곧바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겨울이 되면 많은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틱을 들고 얼어붙은 강가로 달려가곤 했다.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는 농구도 캐나다와 관련이 깊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나 맥길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부터 미국 메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YMCA에서 체육을 가르치던 제임스 네이 스미스는 겨울 동안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고안해냈다. 9명씩 두 팀으로 나누고 체육관 양쪽 끝 벽 3미터 높이에 걸린 바구니에다 공을 던져넣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농구로 발전한 것이다. 1892년 1월 15일에 농구 규칙이 정해졌고 20일에는 스프링필드 대학교에서 최초의 농구 경기가 열렸다. 이처럼 농구가 생겨난 곳은 미국이었지만 농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캐나다인이었다. 운하를 입양하려고 메러디스 목사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불쾌한 마음으로 목사관을 나서던 데이비스 부인은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화를 크게 냈다. 아이들이 옛 마을의 신나는 시간이라는 미국 유행가를 부른 데다 그 중 한 소절인 오늘 밤 옛 마을에서 신나는 일이 벌어질 거야가 자기를 비꼬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들이 무덤에서 미국의 전래동요 폴리 울리 두두를 합창하자 마을 사람들은 목사의 자녀가 세속적인 노래를 불렀다며 비난했다. 폴리 울리 두두들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난 살을 만나러 남쪽으로 갔죠. 폴리 울리 두두를 온종일 노래 불러요. 나의 살은 용감한 아가시죠. 폴리 울리 두두를 온종일 노래 불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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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나의 요정 난 루이지에나로 가고 있어요. 나의 수산나를 만나러 폴리 울리 두두를 온종일 노래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단지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날로 확산되는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된 생활에 대항해서 근본주의 신학운동이 일어났다. 보수적인 성격을 띈 이 운동은 존 메러디스 목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퍼져갔다. 따라서 목사의 자녀가 집에서 찬송가가 아닌 유행가를 부르고 무덤에서 큰 소리로 동요를 합창하는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었던 것이다. 한편 빨간머리앤 시리즈의 등장인물 여럿이 양키라는 말을 입에 담았던 것을 볼 때 미국에 대한 악감정과 편견이 이런 인식을 갖는 데 한몫했을 수도 있다. 등장인물들이 폴리올리 두드를 경박하고 세속적인 노래로 깎아내린 것을 보면 전래 동요에 대한 인식도 오늘날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캐나다의 동요는 대부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전해졌으며 이런 노래들 중에는 잔혹한 역사가 담긴 것들이 많았다. 매매의 검은 양은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양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을 빚든 내용이고 빙빙 돌아라 장미야는 런던 인구 6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대역병을 노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빙빙 돌아라 장미야 주머니 가득 꽃다발 채우고 애취 애취 모두 쓰러졌다네. 자장가로 많이 불리는 잘자라 우리 아가는 명예혁명 직전의 사건을 담고 있다. 가사 중 바람이 불면 요람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요람이 떨어져에서 요람은 운명을 다한 스튜어트 왕가를 바람은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 세력을 뜻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산채로 동물을 요리하는 식의 잔인한 묘사나 약자를 조롱하는 내용, 심지어 음란한 행위를 담은 동요들도 있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전래 동요 종달새는 잠을 깨운 종달새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래하는 사람은 종달새에게 머리, 부리, 눈, 목, 날개, 다리, 꼬리 등을 차례로 뽑겠다고 경고한다. 종달새는 본래 프랑스에서 불리다가 캐나다로 흘러간 노래였다. 그 뒤로 프랑스에서는 거의 잊혀졌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전선에 투입된 캐나다 병사들을 통해서 프랑스로 다시 전해졌다고 한다. 같은 학교의 댄과 주먹다짐을 하루 앞둔 날 밤 월턴은 여우와 파랑어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처럼 혼란스러운데 왜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굴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자연이 아름다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는 많은 동물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여우와 파랑어치는 주민들에게 무척 특별한 존재다. 붉은 여우는 이 섬의 상징 동물이고 파랑어치는 상징 새이기 때문이다. 객과에 속한 포유류인 붉은 여우는 몸 길이가 약 60에서 90cm 꼬리 길이는 약 30에서 60cm 체중은 6에서 9kg 정도이며 털이 붉은 빛을 띈다. 북아메리카와 아이슬란드,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한 유라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등지에 살고 개구리, 들쥐,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시골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이다. 2014년의 연구에 따르면 주도인 샬러타운에도 40개가 넘는 여우굴이 있다. 간혹 털이 은빛이나 검은 빛을 띠는 것도 있지만 이 섬에 사는 개체들은 모두 붉은 여우에 속한다. 붉은 여우는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으며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때로는 민가에 접근해서 신발이나 장난감 등을 물어가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여우를 사육한 곳이 바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다. 여우 모피 산업은 섬의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1890년대 초에 찰스 달튼과 로버트 올튼이 여우를 잡아다 기르며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자 섬 전체에 여우 사육 붐이 일었다. 1930년대까지 1200곳이 넘는 여우 사육 농장이 생겨났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여우 모피 산업은 점점 쇠퇴했고 2006년에는 여우 사육 농가가 불과 24곳만 남았다. 섬 주민들은 2018년에 투표를 통해서 친숙한 동물인 여우를 상징 동물로 선정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1년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파랑워치 블루제이는 1977년 주의 상징세로 선정되었다. 머리 꼭대기와 날개 꽁지깃이 하늘색이며 목과 가슴은 흰색이다. 부리에서 꼬리까지 22에서 33cm 정도이며 꽁지깃이 길다. 가을에 곡식과 씨앗, 꿀둥을 모아놓고 겨울나기를 하며 주로 삼림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일부는 봄, 가을에 다른 지역을 다녀온다. 지능이 높은 편으로 매나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 마리가 크게 울어서 쫓아낸다.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심지어 다른 새들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이 섬에서는 비버, 스컹크, 눈신발 토끼, 제비, 너구리 등을 자주 볼 수 있다. 온몸에 줄무늬가 있는 가터뱀도 많이 살고 있는데 독이 없으며 좀처럼 사람을 물지 않는다. 동물을 좋아하는 칼이 새끼 가터뱀을 안고 자는 바람에 제리가 기겁을 하기도 했다.